노력하세요 그럴까?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나무 매미같아 부채급 우승 기원 화이팅! 간장에 얼굴밖에 안 남았는데 안 그래? 하하하 흐엑 흐엑 으흑 흐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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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 털렸구나 다 왔다 막았다 위로 왔어 이리와 지금부터 두명이 안들어 칸 아 이너뷰 남석씨 이렇게 얼음처럼 안 있어도 돼 백성렬은 왜 팔씨름이 약한가?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이번에 두 체구 우승할 수 있을까? 체중을 좀 뺐는데 차이점이 많이 느껴져요? 아무래도 볼륨감이 좋은 것 같아요. 기존에는 하셨던 것들이 그 비어진 것만 들을 때 마음도 똑같이 익숙해져요. 그냥 한마디로 한마디로 극복해야 될 시일입니다. 더 직관적으로 노력하세요.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덕분에 마지막 훈련 잘했어요. 마지막 훈련 잘했어요. 내 얼굴만 나? 네. 손이. 손이. 아 그래? 어쩔 수 없지 뭐. 네.